태연 유리 효연 태연 유리 효연, 소녀들의 발랄한 여름 패션 몸매가 다했네. 소녀시대 태연 유리 효연이 같은 듯 다른 매력의 공항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오후 소녀시대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콘서트 참석 차김부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26. 이날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태연, 유리 효연이 완벽한 열한자 각선미를 뽐낸 공항 패션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27. 태연은 베이직한 스키니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하나로 남자들의 워너비 패션을 완벽히 소화했다. 28. 특히 최근 이드 아이템으로 떠오른 로고 티셔츠로 스트리트 감성을 더해 더욱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공항 패션을 연출했다. 29. 흑진주 유리는 쇄골라인이 돋보이는 블랙 탑과 핫팬치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착용, 과감한 여름 패션으로 구릿빛 몸매를 과시했다. 30. 여기에 명품 벨트와 백, 아찔한 하이힐 등으로 섹시한 느낌을 한껏 끌어올렸다. 31. 또한 보랏빛 헤어 효연은 남다른 개성으로 스포티룩을 선보였다. 31. 테니스 스커트와 그룹 형태의 점퍼를 매치하고 이와 함께 모자와 오렌지빛의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주며 발랄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31. 한편, 소녀시대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7일 6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 1. 헬리아 2.가지는 3. 그의 조항이 3. 그의 조항은 감사합니다.